소환사의 협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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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사 소환사의 협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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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사의 협шь 소환사의 협곡 이 공격은 상품이 바닥에 지켜주었습니다. 이렇게 바닥에의 가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건 저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도와드립니다! 이 공격은 변드로 사이투어, 아이템으로 도와드립니다.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흐하하하하! 다시 움직여 볼까? 제대로 움직여 볼까? 다음에도 가짜나 잡으라고! 으아앙! 숨어있는지 몰랐지! 으하하하하하! 하하! 욕 미리 인취랑 オスティック! 하지만 저는 이걸 아주 멋진 것 같지 않아요. 당황했지만, 이 중간에 이 중간에 가면 도망가게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로그인의 반군에 도망가겠습니다. 이 중간으로, 이 중간에 공격하는 중간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리움을 보겠습니다. 성격이 보이네요. 고렐 단지에 필요한 것 ㅋㅋ 고맙습니다. 곧은 히힛 박성해수가 그리고 préf타와 터너로 1중에서 1중에서 공격하는 곳 1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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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중에서 1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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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의 공격. 이번엔 킬을 해봅시다!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1 thatいく sorta 혹시 그런가 파랑 팀의 포탑이면 자막제공자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